광주 남구가 지역 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소통 강좌를 개최합니다. 남구는 지난 10일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 격차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달 말부터 스마트폰 활용 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일상생활 전반에 도입된 키오스크 교육도 포함돼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추가 교육도 시행할 계획입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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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